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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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 진짜 약간 형 느낌? 큰일 안 된다. 엉터서 아예 살짝 살짝 파트도 갈게요. 아까 이거 할 때 너무 정직하다 이거 진짜. 뭐야? 무슨 시기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되게 뭔가 이런 히트도 어 그렇지! 그렇게 아예 눌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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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한 번 노래 너무 좋은 노래 좋아서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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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되게 그게 지상식에서 이 영상에 진짜 쉽고 원의 라이프가 아니, 워전 원의 라이프가 OK 뭔가 전체적인 컨셉이 Y2K라서 그래서 뭔가 2000년대에서 90년대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뭔가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런 느낌을 보여줄까 해서 골라봤는데 올드스쿨 올드스쿨 느낌 네스 처음 보여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단체는 또 이제 강강강 강강강강 진짜 그래서 강강강이거든요 그리고 뮤비에서 마지막에 끝난 이제 그 휘파람 소리를 연결시키는 램부인 미래를 생각해 미래를 생각해 형 뭐잖아 예전에 제 좌우명인데 네 이 무대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나왔을 때 끝 누구였어? 진짜 이게 이게 이렇게 뻗는 거야 이거 이게 뭔가 네 딱 하고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이거 같이 같이 그냥 같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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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 같이 이때 거의 쭈 Así 앉아서 안녕하세요 미래를 얻은 위로 왼쪽 거 같아요. 응. 오른쪽 거에요. 왼쪽, 누가? 왕 엘나? 그래서 혹시? 왕 엘나? 나는 이 손을 어깨나 대충 느끼면 알겠는데 이 손은 못 들었어요. 왕 엘나? 네. 왕 엘나? 여기서 또 한 번 하고 스탑할 때 뭔가 날 맞아야돼 세븐...에 잇 그 다음 콘테ähr 한지 하는 빗선 chairman 아니면 33 첫 번째 날이 되면 내일모레 이거 해야 돼요. 오늘 일본에서 와서 바로 레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장을 입을 거거든요. 불량한 신사? 뭔가 갱스터 같은 느낌으로 하려고요. 불량하면서 섹시하고 그중에서 착한 사람. 이제 배려심이 많은 느낌. 근데 살짝 까져보기는. 하지만 속은 되게 부드러워. 취두부 같은 사람. 취두부? 아. 겉참지 계속 내 소리가 났던 소리야. 겉은 어 뭐야 하는데 말랑말랑한 어쨌든. 저는 근대취두부. 이 세 명 중에서 시민을 받고 있습니다. 마피아잖아. 진짜 보스. 보스. 착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반대. 이 둘을 이제 갖고 내 앞으로 살짝 사냥개. 가라! 가라 이러면 이제 가서 열심히. 근데 이거 진짜 내일 몇 시간 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냥 오히려.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정제되면 했지만. 오히려 그거를. 풀어버리자. 리밋을. 풀어서. 뭔가 안에 있는 걸 더 밖으로 꺼내서. 맞아요. 이 여유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여유가 보여지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고. 근데 가장 여유 없게 했지만. 여유 있어. 그게. 그게 풀어져. 그게 풀어니까. 이때 머리를 완전 까야겠다 나. 오. 멋있을 것 같은데. 까고 가운데만 되니까. 좋은데? 완전 잘죠. 그러면서 뜨둥 뜨둥 이거 꼬으면서. 대주거리처럼. 근데 이 길이. 킹만 괜찮은데? 뭔가 포인트 되는 그런 재밌는 아이템. 각자 하나씩 딱 딱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뭐. 뭐 딴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이런 거. 여비니? 아니 이거 괜찮아. 너의. 좀. 특이한 거 없나?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너무 과하게 안 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너 선글라스를 이렇게 했어. 어. 그래 생각했어. 그냥 어차피 뭘 딸 거니까. 그 뭐 있었어. 선글라스에 딱 그. 목걸이는 진짜 두꺼운 걸로. 아니면. 이마. 눈썹. 오이. 이미 피어싱. 볼. 사탕. 껌. 껌. 껌을 씹을까? 괜찮은데. 냉랑해서. 괜찮은데. 그럼 되게. 불량의 부분에서. 이렇게. 풍선을 보면서. 팍! 터뜨리는 거 같은 사람. 그러면 때면서. 아니 근데. 알지. 잘못 터뜨리면 숨 안 쉬죠. 그래서. 아니면. 탁 쳐주는데. 숨 쉬는데. 풍선이 불어지는 거야. 원래. 원래. 브레인스톰은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였어. 맞아 맞아. 근데. 이 둘이 실 없는 말을 해주셨던 거 같아.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고. 이제. 더하기 더하기 해서. 근데 근데 좋은 게 많이 나온 거니까. 아 그냥 괜찮은 거 같아. 껌 아니면 설탕. 아니면 설탕. 아니 설탕. 설탕은 뭐. 설탕을 좀. 먹어놓은 다음에. 너무 크면은. 그렇지. 기운이. 하기 전에 뭐. 10분 전. 먹고 있다가. 이걸 설탕을 먹으면서 하는 게. 어필일 수 있어. 되게 섹시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잘 녹여놓은 다음에. 아그작 씹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씹으면서. 아니면 진짜 그냥. 조금 조그맣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뭘 그렇게 등장했다가. 그리고 깨알고. 뭐. 아니면. 또 탁하고 이제. 저 리뷰트한테 나한테. 탔어. 아 왜 이렇게 예쁘지. 난 이제 막 챙겨본다 보다. 탑탕도. 타고 보자. 근데 어두운 모습 사야 된다. 다른 게 있어. 포도. 사과. 아니면 그냥. 차라리 빨간색인가. 아예 빨간색인가. 검정색은 없나? 콜라. 콜라맛. 시커맛. 시커맛. 차라리 빨간색이 낫겠다. 형은. 아예 빨개집니까? 차라리 빨간 게 낫겠다. 아니 그거 그거. 맥주 샷. 맥주 샷. 페인트 페인트. 파란색.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형 선글라스. 사탕. 뭔가 지고. 바꾸든 안 바꾸든. 이렇게 하고. 개싱하고. 한 번 또. 트라이리 해보자. 내일 하면서 보자. 왼발로. 나가준 다음에. 3, 4 하면서 앞으로 한 번. 오케이. 근데 이때. 앞으로 해쳐 준다는 느낌. 3, 4. 7, 6. 7, 8. 1, 2, 3, 4. 5, 6. 그럼 맞춰. 아. 원의 쪽으로 들어오면. 5, 6, 7, 8. 원의 쪽까지는. 번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해볼게. 1, 2, 3. 5, 6, 7, 8. 빨리. 이제 이쪽으로. 보세요. 1, 2, 3. 1, 2, 3. 1, 2, 3. 1, 2, 3. 천하자. 이거 남겨네요. 아 근데. 이게. 아까도 진짜. 너무 높았다. 5, 6, 7, 8. 와. 1, 2, 3. 아까도 내가 전화지 못한다고 하고. 그 댄서분들이. 다 같이 공공인 것이고 왼 바지에 부르면 똑같아. 무례야. 우리 이 자리에서 할 수 밖에 없 then. 오른발에 잘. 우와. 2, 3, 2. 진짜 높다. 잘자. 이렇게 시는 행동까지는. 1, 2, 3, 4. 5, 6, 7, 8. 이틀째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가요대 축제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열심히 준비해볼게요. 시간은 없지만. 가요대 축제의 중점은 댐브? 이지 않을까. 처음에 지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민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우가 나오고 이렇게 멋진 3인방이 춤을 열심히 추고 그리고 제가 또 더 열심히 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 여기 저 두께가 이번엔 위스퍼는 제가 생각하기엔 마냥 밝지만은 않은 점점 사악해지는 위스퍼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이제 댄스 브레이크가 있는데 다크한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비 때들을 저희가 저희와 함께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모이지가 팍 하고 이기는 그런 느낌인데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댄서 20명이랑 저희랑 하면 30명이니까 좀 큰 데가 필요해가지고 원밀린 스튜디오에서 KBS 가요대 축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기 전에 딱 한 번 배우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멤버들이 이제 일본에서 대기실에서 계속 연습하고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생각보다 멤버들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지금 잘 맞추고 있고 잘 돼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더 잘 되네요. 저희가 잘 맞춰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때 해요. 해야 돼. 멈춤 움직여. 그러니까 리드로. 오케이. 왜냐면 이거 안 하잖아. 이거 안 하면은 진짜. 너 약간 방증막해봐. 나 이 소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려. 되게 안 보여. 이런 동작인데 되게 수줍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이런 거 봐. 마이크 차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곧 있으면 KBS 가할 때 축제를 가는데 어머나 어머나 착착 착 너무 힘드려. 미스파 하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래도 다행히 몸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케이. 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한 번. 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맞습니다. 맞죠? 미씨에요? 헉! 1, 2, 3, 4에요! 1, 2, 3, 4에요! 기분이 좋아졌어. 뭐 먹고 싶냐? 뭐 먹을래? 피자? 나 이거 끝나고 또 수업 있어. 어? 진짜? 잠깐 기다릴 자신 있으세요?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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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잘. 배고파요? 해먹죠. 왜? 머리 잘린 거. 왜 잘렸어? 아니 왜 잘렸어? 왜 잘렸어? 왜 그래? 형 키인 게 아니야. 이건 자른 거야. 아니 형 키인 건데. 깜짝 놀라는데 왜 그렇죠? 계속 떼다가 하니까. 근데 왜 여기가 꽁켜? 피스를 길이 맞추냐라. 잘못 자르시고. 피스인 줄 알고 잘랐네. 머리는. 그래서 카트만으로. 카트만으로. 옮긴 거 잘 몰랐어. 네. 저희가 KBS를 이틀 남기고. 벼락치기로 연습 중인데. 벼락치기 할 때가 제일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 그럼 KBS에서 만나요. 더 보이지? 멋있어. 안녕. 네. 연습 화이팅. 내일 볼게요. 오늘도 고생. See you tomorrow. 안녕. 끝. 오늘이 마지막. 연습 날인데. 벌 태우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당장 이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일 열심히 해서. 내일 멋있는 무대가 만들 거예요. 원 앤 투 앤 하면서. 점점 파슬리. 원 앤 투 앤. 이것만 맞춰요. 그래서 스카운트가 원 앤 투 앤. 세 분 앤. 세 분 앤. 세 분 앤. 세 분 앤. 선진이 조금 깔아줘서. 잠깐만 다 하는게요. 원 앤 투. 세 분 앤. 세 분 앤. 세 분 앤. 세 분 앤. 거의 지금 약간 무산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사용이 없어요. 이따가 이제 저희 유닛 의상을 입어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한 번 보고 매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봐주세요. 나 체리색 아니고 빨간색이라니. 왜 자꾸 다들 체리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움직이는 거지? 자꾸 체리색이 되네. 왜 그러면 뭐지? 난 강렬한 레드를 보냈는데 다시 할 거예요. 김치 물 만두라고요? 전혀 완전 불닭볶음면. 오늘 스케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네. 너무.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네. 세 분,이 11,12,5,6,7,10,8,10,2,3,4,5.. 에이. 세 분,이 18,1,24,5,6,7,10,8,12,3,4,5, up. 상민이가 발을 이렇게 차고 멤버들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거 처음 해봤을 때 뭔가 소중돈이었어요 더비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요 아 뭐라는 거야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지금 이거 끝나고 뭘 먹어야 되나 지금 가장 당기는 건 치킨인데 양념치킨이 먹고 싶어요 아 잠깐만요 익사이티드 일단 내일 무대 드디어 하니까 익사이티드 볼링도 했어요 대기 시간에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치킨을 먹는다 하면 익사이티드 근데 이제 곧 끝나요 세 번만 하고 끝낸대요 저는 더 연습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상민이는 남은 연습한 때라고 하고 싶잖아요 해야지 해야지 우리 세 번 하고 갈 거야? 아니잖아 더 해야지 저의 열정 기대해주세요 내일 coming soon 저는 왜냐면 내일 더 열심히 멋진 무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을 들어가서 푹 잔 다음에 더비 분들에게 이제 좋은 얼굴의 컨디션과 좋은 몸 상태로 이제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 끝내고 이제 가서 진짜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청나요 지켜봐주세요 아 누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제 또 짧은 시간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긴장관이잖아요. 짧은 약속된 시간에 딱딱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안무를 처음 배웠을 때 호흡거리다가 점점 만 이동하다가 지금 한번 촬영도 해볼까요? 네. 어떻게든 해내네요. 더 멋있죠? 쉽지 않네요. 너무 빠르고 먹어봤어요. 제가 거의 못 잡아서 지금 숨이 빠질 것 같아요.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한번 제대로 보시고 싶은데 더비 분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서 이 모습을 많은 더비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파이팅. 파이팅. 다행히 안 보이는데 댄서분들 있으면 더 긴장하는데 그냥 두 개 올리면 안 되나요? 이것도 올리면 안 되나요? 지금 황인데 우빈가 우빈가 없이 그냥 완전 방법으로 간다. 동생IR gjders을 가졌으면 wherever redefine 연속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KBS, 연습 끝! 이제 내일 본방에서 더비분들 깜짝 놀래黏기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되게 상관없어요. 21시 20시. 지금 지금 하고 있었어요.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요. 어때요? 이렇게 한 입씩 베어 먹은 모양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해요. 머리에 쓰는데 잠깐만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내일은 예쁠 거예요. 대충 이렇게 까서 쓰는데 이런 느낌. 제가 보기엔 이 크기를 보면 선우 밖에 없어요. 선우 치아가 굉장히 작아요. 작고 좁은데 딱 선우에요. 선우가 베어 먹은 거 같아요. 걱정인 게 이거 내일 우선은 안 빠지고 고정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와주실래요. 제가 워낙 머리를 많이 써서 춤출 때 저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머리를 많이 써서 혹시나 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지금. 그거 있잖아요. 못 자면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말이 잘 안 나오고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이제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쏙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산옥이라. 산옥의 빛. 산옥을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잖아, Y2K. 이틀밖에 연습을 못 해갖고 오늘 진짜 아침에 원래 스케줄이 없었는데 저희가 빨리 잡고 연습했거든요. 수업받고. 지금 이제 또 댄서분들과 의사 러피팅하면서 느낌 보고 찍어보고 열려보고 네, 파이팅. 더비의 그 소리. 응원. 응원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응원 소리를 듣고 싶은데. 5. 6. 7. 8. 1. 1. 2. 2. 2. 4. 4. 6. 4. 4. 6. 뭐하십니까? 여기 섞고 있어서 7, 8, 1, 2, 3, 4, 5, 6, 7, 8, 8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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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테크 아 되게 어려워요 사실 좀 해보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아까 전에 반체로 했던 댐브와 다르게 벌써 이렇게 여백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백이 없어서 그 공간들을 채워줘야 돼서 어렵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제가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를 보고싶어하는 더비들이 많아서 신발 끈이 두 번이나 풀리지 않아요 아니면 보고싶어하는 두 명밖에 없어서 두 번이 풀린 건가? 더비의 신발 끈은 맨날 풀리겠네요 제가 보고싶어요 정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벌써 또 올해가 지나가고 내일 연말도 저희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진짜 저희가 더 모두 모두 열심히 재밌게 할 거라서 기대해주셔도 좋고 여러분, 내년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굿 굿 내가 어제 밥을 먹으면서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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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지 찾아온 거 맞아? 응 그래서 없었어? 찾아봐 약간 뭔가 그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로드아웃 로드아웃 똑같은 뜻이란 의심없다 우리는 로딩 그래서 왜냐면 바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새 거 있어요 지금 왜냐면 오늘 바꾸려고 산 거 이게 플랭이라고? 이게 플랭이네 맞아 이거 그래서 떨어뜨려서 떨어뜨리면 빵 하고 깨져 이건 안 깨지는 거야 뭐야 이거 진짜 나 안 보여? 검은색 테이프인 줄 알았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거 진짜 최강이네 근데 또 화면 이렇게 너무 보여? 안 보이는데?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 내 거 진짜 안 보여 근데 너무 안 보이면 너무 불편하다 내가 누워서 보잖아? 안 보여 의자 떨어져서 당황했어 아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용 이거 쳐 응 이거 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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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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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유닛 무대까지 연습이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 하려면 한 일곱 아홉 시간 뒤야 하겠죠? 아홉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어 아홉 시간 잘했으면 좋겠어 잘해서 아 잘 나왔다 그리고 이거 잊어버리고 다음 거 마신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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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잊어버리고 맞아요 연말에는 그 다음 거 또 단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거 그 다음 거 빨리 치고 그 다음 거 빨리 삭제 삭제하고 그 다음 거 빨리 끌고 오고 또 치면 그 다음 거 또 끌고 오고 빨리 지워야 돼 그리고 우리 산옥을 뜨면 뭔가 막 아 이거 잘해 이거 잘한다 말고 그냥 다 잘해 그러니까 다 잘해서 올 섞어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유닛 무대 바쁘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뭔가 하겠다고 잘한 거 같아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거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빨리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게 감사합니다.